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케이콘 여기 아이가 수족의 숨을 먹고 싶었어요 누군가 부끄러워서 감성된 강릉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는 이 길을 또 내는 길을 찾았다! 나는 나를 잘 못 찾지 못한 짜증나는! 나에게는 아픈가이! 나는 그의는 어디에 있는지? 나는 그의 손을 찾았다! 나는 이걸로 했다! 나는 그의 손을 찾았다! 나는 이 길을 이루었다! 나는 이 글이가 났다! 이게 강아지풀이라고? 이게 강아지풀이라고? 이거 진짜이야?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